안녕하세요 행복주는 바십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5일 어린이날이구요 화요일이죠 예 저는 지금 제가 씨앗으로 파종한 구기자를 한번 심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구기자 씨앗으로 제가 파종을 해 가지고 자라난 거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구기자 씨앗을 파종한 지를 몰라 가지고 어 이게 가지 씨앗이 발아한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자라다 보니까 이 구기자 모종 이더라구요 예 제가 구기자 씨앗을 나 날이라고는 생각도 안하고 예 다른 땅도록 씨앗 하고 부어 놨었는데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것도 한 수십 개 정도 되네요 제가 으깨 구기자를 으깨 가지고 씨앗을 이렇게 뿌려 놨었는데 아주 잘 자라 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 집에 구기자가 어 뚜게 심어져 있는데 이게 그늘에 가려져 가지고 구기자 열매를 잘 못 맺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어 지금 다른 곳에 나 심으려고 하다가 다른 곳은 또 어 다른 작물을 또 심어야 되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 집에 요 하우스하고 하우스 사이에 요거를 좀 심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하우스하고 하우스 사이가 좀 넓어 가지고 예 여기에다가 콩을 심었었는데 콩을 심어도 이 햇빛이 가려져 가지고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요런 작물을 좀 심어 보려고 합니다 요것도 물론 햇빛을 봐야지 열매를 잘 맺겠지만 그래도 예 다른 작물에 비해서 그렇게 뭐 특별하게 저희가 재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 심어 두고서 얼마나 열매가 열리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작은 것은 요만하구요 큰 것들은 뿌리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많이 그럼 요거를 좀 심어 보겠습니다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내 맘을 고백하려고 타이밍만 보는 나 그런 나를 넌 보면 왜 그러냐고 묻네 너 땜에 I'm go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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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razy I'm go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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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razy 우드져버린 내 가슴이 뛰어 I'm go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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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razy 시간은 계속 흘러만 가고 기다리다 지쳐 그만 널 놓칠까봐 하지만 성급한 나의 고백을 넌 거절할까 두려워서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나 그런 나를 넌 보며 대답 없이 미소만 짓는데 I'm go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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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razy I'm go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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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razy 무뎌져버린 내 가슴이 뛰어 I'm go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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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razy I'm go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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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razy 하실 수 없는 걸 널 보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걸 I'm go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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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razy 오늘은 너에게 내 맘을 고백할게 내 맘을 받아줘 영원히 변치 않을 테니 네 이렇게 오늘은 구기자 심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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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